이번 시간에는 crone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crone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background로 어떤 작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실행시킬 때 crone이라고 하는 스케줄러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crone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콘솔로 들어가서요. 자, 화면을 깨끗하게 지우고 자, sudo crone은 슈퍼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웹포스팅을 쓰고 있다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윈도우에서도 crone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지만 crone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crone tab-e 라고 하면 자, crone의 설정을 여러분이 세팅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nano라고 하는 에디터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이 명령을 실행했다면 아마 에디터를 설정하는 어떤 에디터를 쓸 것인지를 물어볼 겁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사용할 에디터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수정을 할 건데 원래는 이렇게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거를 일단 지울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편집함에는 아래의 내용을 입력한다고 적혀있는 것을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각각의 별표들은 예, 특정한 시간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표 슬래시 1이라고 적게 되면 1분에 한 번씩 이 뒤에 있는 스크립트가 실행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 php로 실행을 할 거고 어떤 걸 실행할 것이냐면 바다다다 밑에 있는 렉처 밑에 있는 index.php를 실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코드 이그나이터가 이 경로에 실행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경로를 다른 경로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li slash batch 띄우고 process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전에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할 때 실행했던 것과 같기 때문에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꺽쇠가 들어가는 것은 redirection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 있는 이 명령을 통해서 실행된 그 결과의 결과의 출력값을 이 뒤에 있는 바다다다다 렉처 애플리케이션 로그스의 밑에 있는 batch.access.log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기록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시면 누구에게 이메일을 전송했습니다 라고 하는 메세지가 출력이 됐죠. 바로 그 메세지가 batch.access.log라고 하는 파일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자, 특히나 이런 크롬 같은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동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로그를 통해서 동작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라고 적고 이렇게 꺽쇠를 적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실행한 이 script index.php라고 하는 저 스크립트에 에러가 있다면 그 에러 내용이 batch.error.log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나노에서는 Ctrl X 그리고 Y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 저장이 된 거고요. 만약에 크론에 잘 세팅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론 탭 마이너스 L을 하시면 지금 크론에 설정되어 있는 이 스케줄러에 이 상황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이걸 보시면 잘 설정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sudo tail-f 그리고 va.log 그리고 syslog하고 엔터를 치시면 크론이 동작하는 그 상황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로고가 바로 크론에 의해서 동작된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쬐끔하고 움직였죠. 이건 뭐냐면 크론이 동작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실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php index.php batch process 우리가 추가한 내용이죠. 그게 방금 실행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를 해서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 type 이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자, tail-f 마이너스-f는 tail은 그 파일의 끝을 추적하는 거죠. 마이너스-f는 실시간으로 내용을 갱신한다는 뜻입니다. 받았다 렉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밑에 로그스 밑에 배치 자, 그 다음에 액세스로그를 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데이터 타입에다가 데이터 타입이라는 제목을 넣고 본문에다가는 데이터 이라고 하는 본문을 이렇게 적고 제출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액세스로그가 배치점 액세스로그가 잘 동작하는지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1분에 한 번씩 크론이 동작하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저기 있는 글이 작성되자마자 실행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여기에 우리가 작성한 배치점 php가 동작된 결과가 출력되면 성공적으로 우리가 크론이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방금 추가됐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치 작업은 이 사용자에게 더 빠른 반응성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사용한 예제는 같은 머신 즉 웹으로 접근하는 사용자가 처리되는 그것과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스케줄러로 동작하는 것이 같은 머신에서 동작하는 예제를 받는데요. 이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는 것을 별도의 머신에다가 구현을 해놓고 그것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별도의 머신에서 그 머신의 파워를 이용해서 동작하도록 하면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하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성능이 좋은 더 스케일러블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 강조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한 가지 우리가 만든 이 예제는 기능이 몇 가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됐는데 1분에 한 번씩 실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작업이 만약에 1시간짜리다. 그러면 예 1시간은 1분이 60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60번 반복해서 그 작업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60통의 이메일이 이메일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상황이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락킹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로 동작할 때 동작되는 그 순간에 특정한 곳에 정해져 있는 곳에 락 파일을 생성을 하면서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아이디를 거기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때 그 락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없으면 실행이 되고 있으면 그 파일에 있는 프로세스 아이디를 확인해서 그러한 프로세스 아이디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실제로 현재 동작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동작하고 있지 않다면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었던 락이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행이 끝나면 락 파일을 삭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후속 처리를 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스크립트가 같은 작업을 처리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수업의 범위를 조금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론 락 뭐 이런 걸로 검색해 보시면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인터넷에 있을 겁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PHP 고급 수업을 통해서 이 크론을 PHP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수업을 통해서 이 락킹과 관련된 기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현재는 이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수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그 수업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으면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배치 작업을 통해서 이 사용자의 반응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